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교재 50페이지 자 아편전쟁 이쪽을 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에서요 제가 말미에 자 청나라가 뭐 되고 있는 장면? 쇠퇴되고 있는 장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몇 세기 상황이었냐면 바로 19세기 상황이었죠. 그러면 청의 자 쇠퇴 자 이렇게 한 번만 표현해 봅시다. 어 세기는 일단 19세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시점에서 영국이란 나라의 어떤 그 경제적 침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었죠. 편무역이라는 무역에서 영국이 자 무역에 이익이 남지 않았다. 그래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삼각무역으로 바꿨죠. 이 삼각무역의 구조에서 결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타격을 입는 나라가 누가 있었다? 바로 청나라죠. 청나라에서는 이 아편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경제적인 혼란이 이야기됩니다. 됐죠? 경제 혼란이 이야기됐다. 왜냐하면 은이 너무나 많이 유출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명나라 말기에서부터요. 청나라 때까지는 은이 메인화폐란 말이죠. 근데 그 메인화폐였었던 은을 지나치게 자 아편을 사먹는데 소비를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빠져나갔다. 아 경제의 혼란이 이야기되었다. 또 아편 중독자로 인한 자 무슨 혼란? 예 사회의 혼란이 또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칙서라는 관리가 여기에 있는 광저우에 이제 파견이 되죠. 그래 맨날 여기에서 아편을 몰수 폐기 처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게 바로 아편 전쟁이라는 겁니다. 내용 볼까요? 일단은 임칙서라는 관리가 파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임칙서가 아편을 자 뭐했다? 자 몰수하고 결국은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건 임칙서가 이 아편을 몰수 폐기 처분했을 때 어디에 왔냐는 겁니다. 어디에? 광저우라는 겁니다. 그럼 광저우가 왜 중요하냐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자 권룡제가 어땠습니까? 서양과의 무역을 광저우항으로만 제안했죠. 그럼 영국이 합법적으로 무역을 했든 자 몰래 비밀리에 수출을 했든 어쨌든 어디에 와서? 광저우에서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저우에 와서 아편을 몰수 폐기 처분했죠. 이것 때문에 영국이 결국은 침략을 합니다. 이 영국의 침략에서 청나라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디를 뺏기게 되냐면 난징을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징이 점령당했고 그 결과의 값으로 체결된 이 조약을 우리는 무슨 조약이라고 표현한다? 난징조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난징조약이 이제 1842년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도는 열필 없겠고 19세기. 난징조약의 내용을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전쟁과 관련된 거에서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가냐면 배상금 조약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배상금이 다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나중에요. 러시아와 일본이 한 번 싸운 적이 있다. 러엘전쟁. 1904년에서 1905년까지 러엘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체결된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이거든요. 그때는 배상금 조약이 없어요. 이게 세계사에서 한 8년, 9년 이전 아주 오래전에 기출된 그런 문제였었는데 러엘전쟁 결과에서는 배상금이 없다. 근데 그 나머지 전쟁과 관련된 거에는 무조건 다 배상금이 들어간다. 그럼 난징조약에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금이 들어가겠죠. 보니까 아편 전쟁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쓰지 않을 거고요. 선생님이 어떤 거를 이야기할 거냐면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공행을 폐지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공행. 두 번째 간단하면 몇 개의 항구를 개항하냐? 다섯 개의 항구를 개항을 한답니다. 이 다섯 개의 항구에 뭐 광저우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이런 곳이 개항이 되는데 항구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다섯 개의 항구. 기존에는 이제 광저우로만 제안했었는데 이제 광저우를 포함한 다섯 개의 항구로 개항이 늘어난 겁니다. 자 세 번째 간단하면 여기에서 어디를 뺏기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홍콩을 뺏기게 됩니다. 이 홍콩이란 땅덩어리를 자 한량. 한량이란 말은 이제 넘겨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에게 홍콩을 자 빼앗기게 되죠. 참고로 가시면요. 요 홍콩은 나중에 나중에 언제 반환이 되냐면 반환된 시점은 1997년도. 예 요때 자 반환이 됩니다. 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무튼요. 홍콩을 자 영국이 가져갔었다라는 거. 그래서 난징조약의 핵심 내용. 제 선생님이 다른 세 개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 1차 아편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청나라가 하고자 했었던. 자 무슨 무역체제? 그렇지. 바로 공행무역체제. 이 공행무역체제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붕괴됐다라고 우리는 의의를 달 수 있겠죠. 이게 1차 아편전쟁. 여기에요. 그 1차 아편전쟁. 딱딱 2차 아편전쟁이 나올 건데 그 1차와 2차 아편전쟁 사이에 무슨 천국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냐면 태평천국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이 태평천국운동이라는 거는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됐는데 홍수전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배. 이 배가 숭배한다. 이겁니다. 숭배할 건데 뭘 숭배할 거냐면 위상자. 위에 있는 황제. 그래서 배상재회라는 모임을 조직하게 됩니다. 자 배자를 빼고 그냥 상재회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명칭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황제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들의 사상적 기반은 그렇지. 바로 크리스트교라는 겁니다. 자 홍수전이 상재회를 조직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구호를 외치고 다녔냐면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멸망시키자. 자 멸망시키자. 누구를? 만주족의 나라를. 아하 청나라를 만든 게 바로 만주족이죠. 그래서 이 만주족이 나라인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부흥시키자. 부흥시키자. 누구의 나라를? 한족들의 나라를 부흥시키자. 멸만흥안. 이게 바로 여기 있는 태평천국운동에서의 슬로건이었었던 겁니다. 자 이걸 외치면서 이 홍수전은 난징에. 자 도시 이름 기억해볼까요? 난징에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자 뭐한 거라고요? 건설을 한 겁니다. 자 수도 여러분들 난징이라는 거 확인하시기도 합니다. 난징에. 자 난징에 태평천국을 건설했고요. 자 네 번째 간다라면 이때 태평천국에서는 각종 사회개혁을 하거든요. 그중에 천조전무제라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올 건데 이 천조전무제 같은 경우는 하늘 아래 땅은 다 백성들 것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안사인한 이후에 당나라죠. 당나라 안사인한 이후에 지주전우제라는 게 확산되어서 왕조가 망할 때까지 쭉 지주전우제라고 그랬죠. 그럼 청나라에서도 계속 지주전우제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농민들이 자기 토지가 없었던 거예요. 지주들이 이제 땅을 독점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자 분배하겠다. 여기에 자 토지 분배를 자 개혁했었던 요게 바로 천조전무제입니다. 자 이거 외에요. 자 여기 있는 크리스토교를 조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자 어떤 거 신분제를 부정합니다. 신분제를 부정하고 자 남녀가 평등하다. 막 이런 개혁도 자 펼치게 되죠. 어 반봉건적인 자 그런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의 봉건 중세시대의 어떤 낡은 관행들을 자 없애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요 태평천국이 자 이렇게 발전되고 있을 때 여기에서 몇 차 아편전쟁이 벌어질 거냐면 2차 아편전쟁이라는 게 자 벌어질 겁니다. 자 2차 아편전쟁은요. 음 시기적으로 본다면 자 태평천국 운동 중에 태평천국 운동 중에 2차 아편전쟁입니다. 내용을 가시게 되면요. 영국이란 나라가 영국이 무역의 확대를 자 요구합니다. 그럼 영국이 무역 확대를 요구했는데 당연히 청나라가 뭐 했을까요? 거절했겠죠. 5개 항구 열어서 청나라도 지금 경제적인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고요? 항구 좀 더 해달라. 그리고 육지 안쪽에서 무역할 수 있게끔 허용해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청나라가 거절했을 거고 영국의 입장에서는요. 아 이거 봐라 거절당했네. 좋아. 한 번만 더 걸려라. 네가 꼬투리만 잡히면 내가 그 틈을 이용해서 또 때리마.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청나라가 당연히 무역 확대 요구를 거절했고 그 이후에 영국은 침략의 명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에로우 사건입니다. 자 이 에로우라는 배는요. 이 에로우가 여러분들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화살. 그러니까 화살처럼 빠른 배 이런 뜻인데 이 에로우라는 배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무역을 위한 배인데 얘들이요. 자 청나라에 와서 지금 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1차 아편 전쟁에서 난징조에게 체결이 됐을 때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아편은 더 이상 팔겠다 안 팔겠다. 당연히 안 팔겠다라고 했겠죠. 아편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 혼란이 온 건데 당연히 안 팔겠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전히 비밀리에 비밀리에 밀수하는 그런 밀수업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 중국의 밀수업자가 중국 청나라였던 관리들의 추적을 피해서 어디로 숨어들었냐면 이 에로우라는 배에 자 숨어들었답니다. 나는 첩보를 들은 거죠. 그래서 에로우라는 배에 들어가서 이 관리들이 뭐한 겁니까? 검문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어디 갔어? 어디가 숨겼지? 막 이러면서 사람을 찾죠. 그 과정에서 이 에로우라는 배에 자 이 영국 깃발이 이제 달려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쭉 내렸고 자 여러가지 막 뒤져보는 과정에 이 깃발이 발에 살짝 스친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면서 막 억지에 자 논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감히 우리 대형제국의 깃발을 밟았어? 아니야 밟은 거 아니야. 스친 거잖아 정금. 아니야 밟았어.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분명한 주권 침해다. 우리 대형제국의 깃발을 밟았다는 얘기는 주권 침해다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서 침략의 구실로 삼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다? 에로우 사건입니다. 앞에 가볼까요? 앞에 가시게 되면 자 여기에 1차 아편전쟁에서는 누구를 기억하시냐면 임칙서 이 임칙서가 아편을 몰수 폐기 처분했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이 시작된 거고 2차 아편전쟁으로 간다라며 2차 아편전쟁에서는 바로 에로우 사건 요게 침략의 명분이 됐었던 겁니다. 자 구분 지을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프랑스 선교사가 자 처형을 받았는데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을 받았을 때 18세기 이 뭡니까? 강의제 이 강의제가요 1721년 요 무렵에 크리스트교에 대한 포교를 전면 금지시켜놨었거든요. 이미 금지시켜놨었어요.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선교사들은 몰래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건데 여기서 적발이 된 겁니다. 적발이 돼서 처형이 됐네? 그랬더니 자 누가? 프랑스가 아하 1차 아편전쟁은 영국 혼자 들어왔는데요. 2차 아편전쟁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뭐 할 거라고요? 연합을 할 겁니다. 되나? 그래서 세 번째 간다라면 무슨 연합군이? 자 영프 연합군이 침략을 해 두르게 되죠. 그럼 영프 연합군에 자 침략이 있었다. 이때 어디를 점령을 당하냐면 텐진을 점령당합니다. 그럼 텐진을 점령당해서 자 무슨 조약이 체결될 거냐면 텐진 조약이라는 게 자 체결이 돼요. 1858년도에 텐진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내용은 선생님이 일단은 정리하지 않고 갑시다. 청나라가요. 이 텐진 조약을 뭐하게 되냐면 좀 있다가 파괴합니다. 야 나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어. 아니 방금 도장 찍었는데 도장 찍고 뒤돌아서면서 이거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는 영프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얘 황당하죠?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도장 찍었는데 도장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없던 걸로 하자고? 야 그건 아니지. 영프 연합군이 결국 어디를 공격하느냐 바로 베이징을 공격하게 됩니다. 다시 가면 이 영프 연합군이 어디를 때렸느냐 베이징을 공격한답니다. 베이징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도인 베이징이 함락이 된다라면 청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자 큰 위기 상황이네요. 이 위기 상황에서 자 위에 있었던 루가 러시아가 아하 이 러시아가 이들의 싸움을 뭐해주냐면 중재해줍니다. 러시아가 싸움을 중재해줬고 그 결과의 값으로 체결됐었던 게 뭐냐면 바로 베이징 조약입니다. 자 1860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차 아편전쟁 결과 난징 조약 2차 아편전쟁 결과 베이징 조약인데 좀 전에요 제가 텐진 조약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이 내용이 무슨 조약에 그대로 다 흡수되냐면 베이징 조약에 다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구분지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일부 선생님들이 텐진 조약의 내용과 베이징 조약의 내용을 자 구분지어서 필기해놓고 그거를 션문제 출제를 하는데 그건 내신이나 이론 문제에서는 자 필요하겠지만 수능에서는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이 이 안에 쏙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다뤄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 있는 난징 조약과 비교해서요. 난징 조약에서는 몇 개 한 거였었죠? 5개. 여기는 몇 개 한 거냐면 10개 한 겁니다. 자 여기 배상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배상금 당근 들어갑니다. 쓸 필요 없죠? 두 번째 간다라면 10개 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 아편전쟁에서는 홍콩을 뺏겼는데 여기는 자 무슨 반도를 뺏기냐면 주룽반도를 자 뺏기게 됩니다. 그럼 주룽반도를 할량했는데 누구한테 뺏겼냐면 영국한테 왜냐면 여기서는 영푸연합군이니까 자 이걸 영국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영국. 됐죠? 자 주룽반도를 할량했다.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 있는 그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이 조약을 중재해준 대가로 뭔가의 어떤 그 대가를 얻어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디를 얻어갔냐면 러시아가 바로 이 연애주 러시아는 청나라로부터 여기에 있는 연애주를 자 뭐하게 되느냐 획득하게 됩니다. 연애주를 획득하게 되었다. 누가? 러시아가. 네 번째 간다라면 프랑스가 자 뭘 요구했냐면 이걸 요구했습니다. 크리스트교에 대한 포교를 뭐해달라? 허용해달라. 크리스트교에 대한 포교. 왜? 프랑스가 침략한 명분은 뭐였었으니까 선교사를 처형했다. 탄압했다. 이게 이제 침략의 명분이었으니까 당연히 크리스트교에 포교해달라고 했겠죠. 자유를 달락한 거죠. 다섯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서 이 베이징 조약에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 공사관이 다시 가면 자 외국 공사관이 어디에 주재할 수 있냐면 베이징에 자 외국 공사관의 베이징 주재가 허용이 됩니다. 이제 각 국가의 국가 공사관 즉 외교관 사무실들이 어디에 베이징에 설치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음 자 요거 파란색으로 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여기 있는 주릉반도를 자 한량했다. 요거 있잖아요. 주릉반도 요거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러시아가 연애주를 차지했다. 요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뭐와 관련된 거죠? 땅과 관련된 건가요? 예 땅과 관련된 거네요. 그랬을 때 주릉반도는 영국한테 러시아에게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과 관련된 요 내용은 아하 텐진 조약에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개에는 텐진 조약에 없다. 근데 사실은 시험 문제를 출제할 거라면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 시험이나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면 여기는 주릉반도보다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거냐 러시아가 연애주를 획득했다는 거 요것만 물어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이 조약이 여기에 흡수되니까 구분할 필요 없이 이거는 추가됐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앞에 있던 텐진 조약은 러시아가 중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베이징 조약은 누가 중재했어요? 러시아가 중재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은 텐진 조약에는 없죠.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베이징 조약에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시험 문제 물어보면 되거든요.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에서의 차이점 아 요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찌질하게 자 여기 있는 주릉반도를 자 영국에 빼앗겼다. 이런 것들이 텐진 조약에는 없었고 베이징 조약에 추가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마무리 되셨죠? 뭐와 관련된 거? 땅과 관련된 거. 땅과 관련된 거는 텐진 조약에는 없었다. 됐죠? 그래서 어디에 있었다? 베이징 조약에 새롭게 뭐 된 거다? 여기에서 추가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이미 있었던 겁니까? 텐진 조약에 이미 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베이징 조약 왕별표 들어갈 거고요. 앞에 난징 조약을 가시게 되면은요. 난징 조약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만 썼단 말입니다. 공행을 폐지했다. 다섯 개의 향보. 홍콩의 한량. 자 뭐하고 비교할 수 있는? 베이징 조약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 중요한 자 이러한 내용만 지금 달아놨는데 사실은요. 여기 있는 이 난징 조약 안에 엄청나게 많은 자 불평등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불평등한 조약인데 이 불평등한 조약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치해법권 치해법권 자 그리고 최혜국대우 치해법권이라든지 최혜국대우라든지 자 아니면 관세 자주권의 상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한 번쯤 들어봤을 불평등하다라는 내용의 조약은 여기에 있는 모든 자 조약에 난징 조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할게요. 자 여기에서 치외법권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자 관세 자주권 상실이라든지 관세 자주권 상실 자 그 다음에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 이딴 것들이 이딴 것들이 무슨 조약에 난징 조약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우지 말고요.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준 이 세 가지를 일단 중점적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무슨 조약과 비교해서 베이징 조약과 비교해서 우선적으로 기억하시고 이거는 참고로 아하 불평등한 모든 내용은 난징 조약에 다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이제 많은 나라들이 서구 열강들에게 이제 개항을 당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처음 개항을 당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개항을 당했었을 때 체결된 조약이 다 불평등한 조약이거든요. 그 불평등한 조약에 가장 원형이 된 게 바로 난징 조약입니다. 이 난징 조약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불평등한 조약은 다른 조약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영향을 끼치게 되죠. 아무튼요. 난징 조약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거요? 여기 있는 자 베이징 조약 그러면 이 2차 아편전쟁의 결과의 값은 어떻게 우리가 의를 다녀냐면 이겁니다. 반식민지로 전락했다. 중국은요. 서구 열강에게 완전한 식민지배를 받지는 않죠. 않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반식민지 식민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국가의 위상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2차 아편전쟁의 으으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다. 어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1차 2차 아편전쟁에서 연거푸 지금 얻어 터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거푸 얻어 터지면서 이들이 뭘 느꼈냐면 아니 우리가 왜 자꾸 깨지는 거지? 우리가 깨지는 이유가 뭘까? 아 무기가 그들보다 안 좋구나. 그러면 우리도 서양의 무기를 따라해볼까? 라는 운동 이게 바로 양모운동입니다. 양모운동은요. 몇 차 아편전쟁 직후부터 시작되냐면 2차 아편전쟁 직후부터 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이라는 게 전개가 될 건데 자 첫 번째 사람 이름 먼저 가볼까요? 이홍장이라는 사람과 이홍장 자 그리고 진국번 이 이홍장과 진국번 얘들이요 한인 관료층입니다. 신사층이죠. 신사층이었었던 이홍장과 진국번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슬로건을 슬로건을 외칠 건데 뭐라고 슬로건을 외쳤냐면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즉 중국의 전통과 사상과 법 이건 그대로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갖다 쓰자 쓸 용자 이게 바로 중체서용 이라는 슬로건인데 양모운동에서의 자 슬로건입니다. 슬로건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가면은 어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서양의 자 무슨 기술 예 과학기술 서양의 무기기술을 자 뭐하게 되었다? 예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자 뭘 만들게 되면 무기공장 자 각종 무기공장들을 자 뭐하고요? 설립을 합니다. 공장을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 양모운동을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 양모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년 뒤에 3년 뒤에 여기 보이는 이홍장과 중국번 이네들이요. 이네들이 뭘 하게 되냐면 요 앞에 있는 돌아갑니다. 뭘 하게 되냐면 태평천국운동이라는 거를 진압합니다. 그럼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데 이 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이홍장과 중국번 바로 한인 관료들이 썼던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여기 태평천국은요. 어 홍수전이 중심이 되어서 난징에 만든 자 그런 나라인데 실제 나라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태평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태평천국운동을 자 진압을 하는데 누가 진압했냐면 향룡이라 불려지는 한인 관료층들이 만든 아까 누가 했었죠? 이홍장과 다시 가면 이홍장과 진국번 이홍장과 진국번이 자 중심이 되어서 조직한 의병대 향룡 향룡이라는 자 이런 군사조직과 자 함께 누가 했었냐면 상승군 이 상승군이 여러분들 자 외국군대거든요. 그럼 이 외국군대 상승군과 함께 손을 잡고 뭐 했다고요? 태평천국운동을 자 진압을 합니다. 저 사람 이름 확인할게요. 이홍장과 진국번 그 다음에 상승군이라는 군대의 외국군대가 있다. 어 여기서요 이홍장과 진국번은 지금 양무운동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1861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한게 64년입니다. 그럼 1864년인데 뭐 연도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64년인데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이겁니다. 외국 군대의 무기의 우수성을 한 번 더 본 겁니다. 안 그래도 이미 서양의 무기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함께 진압하는 과정에서 와 진짜 짱이다. 얘들 무기 좋은데 이런 걸 한 번 더 목격을 한 거죠. 그렇더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양무운동은 잘하고 있는 거다 못하고 있는 거다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하나의 자극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과서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양무운동을 설명할 때 양무운동이 분명 시점상으로는 자 여기 있는 태평천국운동이 진압되는 시점보다 더 앞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무운동의 배경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편전쟁에서의 패배 또 하나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인식했다. 그래서 양무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게 배경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연도상으로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2차 아편전쟁 직후에 자 양무운동이라는 게 시작되었다. 이 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자 뭐하게 되겠고 여기 있는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게 됐고 그걸 진압하면서 이용장과 중국번 얘가 양무운동의 핵심이잖아요. 얘네들이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한 번 더 뭐하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운동을 좀 더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하나의 자극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묘사한다고? 배경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양무운동의 배경은 다시 마무리하면 아편전쟁에 대해서는 패배 또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슬로건은 중체서용 나름대로 무기공장 자 이런 걸 만들고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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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무운동에서 결국은 한계 자 실패를 하게 되는데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 청푸전쟁이 일단 먼저 있었거든요. 그럼 청푸전쟁은 1884년에서 85년까지인데 베트남의 어떤 종주권 문제 야 프랑스 베트남 건드리지 마 베트남은 내 똘만이거든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프랑스가 뭔 강아지 같은 소리야 내가 식민지로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벌인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청푸전쟁에서 자 누가 승리하느냐 프랑스가 승리해요. 어? 양무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한 2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20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해서 나름의 근대 무기를 자 다 갖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프랑스한테 깨졌단 말이야. 어? 이거 뭐지? 아 그래 프랑스는 우리보다 더 먼저 시작했잖아. 우린 그대보다 좀 뒤늦게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그걸 어떻게 따라잡니? 괜찮아 괜찮아 힘내 힘을 내 그래서 여기는 이 청푸전쟁 때 패배를 하면서 양무운동의 어떤 한계점을 한 번 인식을 했는데 아니다 아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하면서 10년간 더 열심히 해본대. 그때 10년 뒤에 딱 10년 뒤네요. 무슨 전쟁을 하게 되냐면 청일전쟁을 하게 돼요. 청일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청일전쟁에서 또 뭐하게 된 거예요? 패배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아이쿠야 우리가 잘못된 운동을 했구나. 양무운동은 실패한 운동이구나. 그럼 양무운동이 어떤 실패한 운동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인정하게 된 거는 청일전쟁에 대한 패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청나라는 다 같이 60년대에 자 여기 양무운동이에요. 1861년도고요. 일본 같은 경우 그 당시에 1868년에 물론 몇 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 같이 몇 년대 60년대 6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60년대에 각각의 근대운동을 해서 30년 뒤에 띵하고 붙은 거잖아요. 자 그게 바로 청일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근대화 운동에 뭔가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가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양무운동은 실패라고 선언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무슨 유신이라는 개혁을 했냐면 메이지 유신이라는 자 그런 개혁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메이지 유신의 슬로건을 보면은요. 슬로건이 뭐냐면 문명개화입니다. 자 문명개화인데 이걸 우리가 해석한다라면 문명이라는 건 말이야 물질문명도 있고 정신문명도 있다. 그런데 서양 아이들이 물질문명 이거를 단순하게 어 이게 시계야? 어 왓치 그럼 받아들였어. 그럼 우리가 차고 다녔어. 이거 뭐지? 빈껍데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자 물질문명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그거는 빈껍데기에 불구하다. 그들이 그걸 만든 이유는 뭘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의 사고방식 정신세계 즉 문명에는 정신문명 물질문명 그 중에 물질문명만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뭐까지? 정신문명까지 그들의 마인드까지 싸그리 받아들여야만 결국은 우리도 완벽한 무슨 국가가 될 수 있다? 근대 국가가 될 수 있다. 서양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단순한 기술만 수용했잖아요. 서양의 무기기술만 따라하자. 이건데 얘들은 정신문명까지 수용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다? 일본을 승리했다. 그럼 이제 양무운동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아 양무운동은 실패한 운동이구나 라고 반성을 할 겁니다. 이때 여기에서 무슨 자강운동? 변법 자강운동 이라는 게 이제 전개가 될 건데 자 공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좀 지우고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 중국의 근대운동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뭐를 잡으셔야 되냐면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흐름 그래서 1차 2차 아편전쟁이 있었고 고 1차 2차 아편전쟁 사이에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게 있었다. 또 하나 아편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무슨 운동? 양무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양무운동은 결국 실패를 인정하게 됐고 일본의 무슨 유신을 따라하자?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자. 이게 바로 무슨 자강운동입니까? 네 변법 자강운동 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변법 자강운동은요 중심인물에 누가 있냐면 칸유웨이 칸유웨이 자 그 다음에 량치차오 칸유웨이와 량치차오 이 중에 이 칸유웨이 같은 경우는 사상적 기반이 뭐냐면 바로 공양학입니다. 공양학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청나라의 유학 중에 고증학과 공양학을 설명했었거든요. 청나라에서도 성리학이 관학이고 성리학이 과거심의 필수 교제입니다. 청나라에서도 그래서 그 성리학이 어떤 그 뭡니까 단순 암기과목으로 전락해서 과거시험을 위한 단순 암기과목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명나라 때는 양명학 청나라 때는 고증학 그런데 그 고증학이라는 유학은 어땠습니까 현실 정치 문제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유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고증학에 대한 반발로 새롭게 공양학이라는 게 유행하게 되는데 이 공양학은 현실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매우 많았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중국의 현실 뭡니까 근대어 운동에서 이거를 실패했다라는 자 그런 문제점을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양학에 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었던 칸유에이와 그 제자였었던 량치차오 량치차오는 이제 공양학 외에 사회 진화론 이런 것도 이제 수용을 해요. 아무튼 자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슬로건은 쓰긴 하는데요. 슬로건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운동하고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자 변법 자강 이게 슬로건입니다. 그럼 뭐를 변화시켜서 법 법 법을 변화시켜서 스스로 잡자 뭐하자 강해지자 라는 게 자 이 운동의 슬로건입니다. 운동 자체와 슬로건이 같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세 번째 간단하면 이 변법 자강 운동은 자 뭡니까 일본의 뭐를 모방하는 거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자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메이지 유신을 모방했었을 때 여기에서 무슨 군주제를 따라하느냐 하면 입헌 군주제라는 거를 자 추구해요. 자 입헌 군주제 뭐죠 여러분들 군주가 왕이잖아요. 군주가 왕인데 자 뭐를 세워놓고 입헌 헌법을 세워놓고 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하는 구조 이게 바로 입헌 군주제인데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에서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일본의 헌법이 만들어지는 자 시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여기에 일본에서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무슨 민권운동이라는 게 있었냐면 자유민권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일본의 민중들이 정부한테 메이지 정부한테 뭘 요구했냐면 정부야 헌법 만들어달라 의회 만들어달라 우리 백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달라라고 주장했었던 게 자유민권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민권운동에 대해서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처음에는 뭐한다? 탄압을 합니다. 탄압을 하다가 이 운동이 막 수십년간 계속 지속이 돼요. 지속이 되니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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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지 정부도 뭐하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헌법을 만듭니다. 자 헌법을 만들고 자 결국 의회도 만들어주는데 연도는 제가 좀 이따 쓸게요. 자 헌법 만들고 의회도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얘네들이 무슨 군주제가 입헌군주제 입군이라고 쓸게요. 입헌군주제 실질적으로는요 천황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을 해요. 천황의 어떤 독재 체제인데 외형적으로는 어쨌든 헌법의 테두리를 자 설정해놓고 정치 형태인 무슨 군주제가 입헌군주제가 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입헌군주제라는 시스템이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 입헌군주제의 통치 조직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이 조직은 청일전쟁이 있다고 치고 이 청일전쟁 앞에서 만들어져야 됩니까? 청일전쟁 뒤에서 만들어져야 됩니까? 자 보세요. 청일전쟁이 끝나고 중국에서는 지금 무슨 자각운동하고 있는 겁니까? 변법자각운동하고 있죠. 그럼 이 변법자각운동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일본의 메이주신이 오락구나. 우리의 양무운동은 실패한 운동이구나. 라고 반성을 하면서 변법자각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A라고 이걸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헌법이 제정되고 의회가 만들어져서 입헌군주제가 확립된 시점은 A이어야만 됩니까? B이어야만 됩니까? A이어야만 한 거죠. A이어야만. 그래서 일본이 더 우수했구나. 그 청일전쟁 패배 이후에 이거를 따라하겠다. 이런 거죠. 일본이 청일전쟁 끝나고 이거 막 하는데 우리도 그거 따라할까? 이건 아니죠. 일본의 정치 형태가 입헌군주제가 이미 여기서 확립되어 있었을 때 아 이것이 우리의 근대화운동보다 좀 더 옳았구나. 즉 정치와 사상과 제도와 법까지 바꿨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같은 경우는 뭐만 바꿨습니까? 과학기술 무기교수로 바꿨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정치 형태도 여기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자 연도를 써드리면 청일전쟁은 1894년에서 1895년도까지고요. 헌법은요. 1889년 그 다음에 1890년에 의회가 각각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를 이 연도를 외우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아하 청나라의 이 변법자강운동이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따라했는데 그 메이지유신에서 무슨 군주제를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입헌군주제를 따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입헌군주제는 청일전쟁 전에 확립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요. 이 변법자강운동에서 음... 또 뭘 하게 되냐면 교육제도 교육제도 같은 걸 개혁을 해요. 교육제도를 개혁했고 학교를 만드는데 어... 뭐냐면 대학을 만듭니다. 경사대학당 뭐 이런 거 만들어요. 그래서 교육제도 개혁했고 또 하나 과거제를요. 여기에서 자 폐지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 폐지하려고 하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변법자강운동은 당시에 황제가 광서제인데 이 광서제와 함께 자 칸유에일리안 치차오가 함께 운동을 전개했는데 당시에요. 여기 있는 이 1898년도 요게 무술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법자강운동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술변법이라고도 해요. 무술년의 변법자강운동 무술변법 그런데 보수파들 이 보수파들이 반발을 해요. 자 보수파들이 자 반발을 하는데 이 보수파의 선두에 누가 서 있었냐면 서태우 이 서태우 같은 경우는요 광서제의 큰엄마거든요. 광서제의 큰엄마인데 이 서태우가 의도적으로 어린 광서제를 자 왕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자 정치적 권력을 본인이 자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태우가 실권을 지고 있었고 광서제는 허수압입니다. 허수압인데 이 보수파들이 쿠테타를 일으켜요. 쿠테타를 일으켰는데 이걸 우리가 무슨 정변이라고 하느냐 무술련의 쿠테타 무술정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무술정변으로 인해서 광서제를 강금시켰고 자 여기 있는 칸유에이와 량치차우 이들은 자 도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변법자가 운동 어떻게 된다? 실패로 끝나게 돼요. 며칠 만에 끝나게 되냐면 100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무슨 천하라고 표현할 것이다? 100일 천하라고 표현할게요. 아니 무술정변이 실패한 게 아니라 무술정변으로 인해서 변법자가 운동이 100일 만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건 여담인데 서태우가 자 광서제를 뒤에서 계속 주물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혹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서제가 광서제가 서태우의 간섭 없이 실제 실제 황제의 어떤 권력을 휘두르게 된 건 딱 100일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실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일이라는 게 그렇죠 요거 자 여기 여기 아네요 요거 그러니까 변법자가 운동에 3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그 100일 동안 그 100일 동안만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외에는 실권을 가진 적이 없다. 서태우가 실권을 다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요 변법 자강운동 자 됐고요 실패로 끝났네요. 100일 만에 그럼 이 연이어서 근대화 운동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런 운동이 또 하나 벌어졌대요. 의화단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는데 그러면 의화단 운동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까 이랬을 때 근대화 운동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뭐냐면 바로 외세 때문에 그렇다. 외국인들 서양 세력들이 우리 중국에 대해서 침투하고 있고 크리스틱이라는 이러한 어떤 종교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 사회의 어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돼요. 의화단 의화단이라는 이 단체는 의화단이 중심이 됐는데 사람 이름은 따로 없고요. 의화단이라는 건 이제 중화 중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뭐 이런 모임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의화단이 중심이 되어서 뭐라고 슬로건을 외쳤냐면 이렇게 슬로건을 외칩니다. 청나라가 무능하여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부청 따라서 청나라를 일단 돕자라는 겁니다. 청나라를 일단 돕고 자 뭐하자? 멸망시키자. 누구를? 서양을 멸망시키자. 서양 오랑캐들 때문에 그 서양 오랑캐들 그들 때문에 중국이 혼란스러운 거지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일단은 정부를 믿고 정부를 도와서 서양을 밀어내는 게 더 급선무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죠. 이게 바로 부청 멸량. 이런 각각의 운동에서 슬로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부청 멸량을 외치면서 얘네들이 뭐하게 되냐면 자 베이징에 있는 자 베이징에 자 베이징에 이게 있었나요? 외국 공사관이 설치되나요? 그렇죠. 자 외국 공사관 뭡니까? 2차 아편전쟁 결과 외국 공사관이 베이징에 설치될 수 있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공사관이라든지 자 아니면 교회라든지 아니면 철도 이 철도는 이 서양의 어떤 그 경제적 자 침탈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외국 공사관이나 교회나 철도 이런 것들을 자 뭐하고 다니고요?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자 보는 족족 뭐하고 다닌다고요? 외국인들을 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관련된 시설물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을 자 뭐하고 다니는? 살해하고 다니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의도했던 건 뭐냐면 쫄아서 서양 애들이 와 중국 무성운 애들이네 무식한 놈들이구나 라고 쫄아서 나가주길 바랐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혼란 상태에서 당시 청나라 정부는 청정부는 어땠나 이 운동을요 적극적으로 진압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와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청정부의 자 소극적 태도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청정부가 방관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한번 해봐라 해봐라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진압하는 척 슈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부도요 은근히 이들을 기대한 거예요. 이들이 자 이렇게 나서주면 결국 서양인들이 쫄아서 나가줄 것이고 서양인들이 나가준다라면 자 중국이 어떤 정치가 사회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청정부가 이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럼 지금 누가 지금 피해를 계속 입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자 죽어나가고 있죠. 건물들이 파괴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 군대 외국의 8개국 8개국 연합부대가 자 연합부대가 들어와서 이 태평천 아베아 의화단 운동을 직접 진압하게 됩니다. 직접 진압합니다. 이때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일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요 그럼 외국 군대가 와서 자 이거를 직접 진압했는데 이걸 진압하고 나서 죄악이 체결됐답니다. 이 죄악이 무슨 죄악이냐면 바로 신축 죄악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축 죄악은 베이징에서 체결됐어요.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베이징에서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앞에서요 베이징 죄악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는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표현하는데 구분해볼게요. 이 죄악과 의정서의 차이는요 사실은 시험에서 묻지는 않아요. 근데 이 의정서도 일종의 죄악의 한 형태인데 법과 정치에서도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러면은 베이징 아 뭐야 조약과 베이징 의정서라고 했을 때 조약과 의정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조약을 체결하는 어떤 절차 과정 이것이 좀 더 간소한 거 이게 이제 의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뭐 국회의 의회의 비준을 거친다든지 이런 절차가 까다로운 게 조약이고 자 이거는 절차가 단순하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교과서에서는 그냥 베이징 의정서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다른 말로 신축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배상금 지불하죠. 당연히 배상금 엄청나게 지불합니다. 그때 자 보세요. 외국 군대의 외국 군대의 자 베이징 주둔이 허용이 됩니다. 자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자 뭐 할 수 있다? 주둔할 수 있다랍니다. 와우 보세요. 앞에 있던 2차 아편전쟁 결과 체결된 베이징 조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국 공사관이 어디에 설치할 수 있다? 베이징에 설치될 수 있다. 이건데 여기는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할 수 있다. 어 혼동될만 하죠? 아무튼요. 그러면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공사관을 자기들이 직접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의화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아 외국의 공사관들을 자 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정부가 이걸 못 막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앞으로 우리의 공사관은 우리가 직접 지킬 거야 라는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이게 신축조약의 핵심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요. 여기서 민중들이요. 민중들이 민중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자 불만이 폭주하게 됩니다. 외국 군대가 아니 쉽게 여러분들 서울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와서 자 무기 들고 지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거 완전한 주권 침해거든요. 그럼 당연히 민중들의 뭐죠? 이런 정부 무능한 정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청나라도 똑같이 자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게 됐고 보수파들조차도 자 보수파들조차도 보수파들조차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민중들이 폭발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수파들 중심의 개혁정치 지금 황제는 광서제입니다. 그래서 광서라는 자 황제 때 신정 새로운 정치 개혁정치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누구들이 중심이 되었다? 보수파들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 개혁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신군이라는 군대가 창설이 됩니다. 신군 두 번째는 과거제가 여기에서 폐지가 됩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요. 제가 변법자강 운동을 할 때 과거제 폐지 설명해 드렸나요? 변법자강 운동에서도 자 무슨 폐지 시도가 있었다? 과거제 폐지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하지만 변법자강 운동 자체가 며칠 만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백일 만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과거제 폐지는 자 뭐 되지 못했다? 완성되지 못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변법자강 운동을 설명하면서 분명히 이 표현을 써요. 과거제 폐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끼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과거제 폐지라고 시험에 표현되긴 하지만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십시오. 과거제 폐지 시도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십시오. 그럼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과거제가 폐지된 건 언제? 광서신정 때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단하면 흠정 흠정 헌법 대강 이라는 게 발표되는데 이 흠정 헌법 대강 흠정이란 말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직접 쓴 이런 뜻입니다. 황제가 직접 쓴 헌법은 헌법이고요. 대강은 뭐냐면 대충 초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흠정 헌법 대강은 그렇죠. 황제가 직접 헌법의 초안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지금 발표된 시점이 1908년이지 않습니까? 이 1908년에 결국은 누가 죽냐면 광서재가 죽어요. 광서재가 죽으면서 1908년 광서재가 죽으면서 이 개혁정치는 뭐 된다? 중단이 됩니다. 어 그래서 흠정헌법 대강에 의한 입헌군주제는 확립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입헌군주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거는 확립되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광서신정에서 그나마 두 가지 기억할 게 이 두 개라는 겁니다. 신군과 과거재가 폐지됐다는 거 두 가지 이 과거재 같은 경우는 수나라 수나라 문제 때 시작되어서 지금 여기 있는 청나라 완전 말기 광서신정의 개혁정치에서 뭐 되고 있다는 거 폐지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지금 광서재가 죽은 연도가 처음에 8년인데 서태후와 같은 연도에 죽거든요. 날짜는 하루 차이에요. 하루 차이. 서태후가 광서재를 뒤에서 계속 조종했지 않습니까?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인데 서태후가 죽게 되면 늙어서 죽을 건데 죽게 되면 이 광서재가 서태후 주변 사람들을 다 쳐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 나를 억눌렀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권력을 다시 회복하려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태후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에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 거야. 죽기 바로 전날 여기 있는 광서재에게 왕이시여 여기 보약입니다. 한 척 드십시오라고 보약을 줬는데 독약을 탄 거죠. 그래서 실제 광서재가 독약을 먹고 죽게 돼요. 죽고 그 다음 날 여기 있는 서태후가 죽습니다. 아무튼요. 하루 차이로 죽게 되는데 1908년에 광서재가 죽으면서 여기 있는 이 광서신자랑 개혁도 중단되게 된다더라. 그리고 중국의 마지막 황제가 푸이거든요. 푸이. 그 푸이가 몇 년생이냐면 1906년생이에요. 그럼 1906년생이다? 와우 대박이네. 1906년생인데 1908년에 지금 마지막 황제가 될 거 아닙니까? 몇 살입니까? 맥시멈 잡아도 3살이죠. 아직도 기저귀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황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자 뭐냐 신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혁명은요 1911년도인데요. 중심인물은 자 순원이 중심이 될 건데 이 순원이 중국 동맹이라는 거를 자 만들어 놨었답니다. 이 중국 동맹에는 1905년 일본 도쿄에서 만들었었던 건데 중국 혁명 동맹이라고도 합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국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순원은 무슨 주의를 외치고 다녔냐면 산민주의를 외치고 다녔는데 이 산민주의는 민족 민생 민권을 자 부르집습니다. 그러면 민족이라고 한다면 자 당연히 한족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누구를 타도해야 되겠습니까? 만주족을 타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청왕조를 청왕조를 타도하자. 청조 타도 이게 바로 민족입니다. 자 민생은 백성생활 안정을 위해서 토지 분배 이런 내용인 거고요. 민권을 가게 되면 이 민권 같은 경우는 우리 백성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표를 뽑아서 통치권력을 막히자. 이런 겁니다. 자 무슨 정을 추구했다고요? 네 바로 공화정이라는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공화정을 추구했었던 게 바로 순원의 모습이라고 알 수 있겠죠. 아무튼요. 산민주의 자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에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정부가 청정부가 민간철도를 구규화시킨답니다. 자 민간철도를 무슨 순화시킨다? 구규화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요게 1911월 아 1911년 5월달입니다. 그럼 구규화 선언을 했어요. 개인들의 소유의 재산을 국가재산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국가가 돈이 없어요. 아니 돈이 없어. 왜요?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지발했거든요. 자 1차 편전쟁 2차 편전쟁 맞죠? 자 그 다음에 청푸전쟁 청일전쟁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무슨 운동에서도 의화단 운동에서도 외국인을 너무 죽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배상금을 지금 자 떠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배상금을 다 지금 지불했다 못했다? 못했죠? 그러면 그 배상금을 받아야 할 국가들이 그래도 돈이 없구나 그래 다음에 돈 생기면 죽어라 이런 관용을 베푼다? 말도 안 되라는 얘기 계속 압박을 넣는 겁니다. 빨리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자 어떡하지? 도장은 찍었고 돈은 줘야 되겠고 돈은 없고 아이쿠 그래서 외국에게 또 다른 외국에게 돈을 빌려다가 배상금을 갚으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외국이 중국 뭘 믿고 지금 돈을 빌려줍니까? 중국은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철도를 자 어떻게 하세요? 국유화시켜서 이 철도를 담보로 삼아서 외국에게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갖다가 배상금으로 갚아보겠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요 이 철도의 국유화 선언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까? 보로운동이 벌어집니다. 자 보로운동이라는 건 철로 철로를 뭐 하겠다? 보호하겠다. 내꺼는 왜 뺐는데? 이런 겁니다. 그럼 이 보로운동이 벌어지는데 보로운동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정부는 민간철도의 국유화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폭동이 이루어지냐면 스찬성에서 스찬폭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스찬폭동이 이루어졌을 때 정부는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진압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스찬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까 광서신정 때 새롭게 만든 군대 신군이 있죠? 신군. 그 신군을 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군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 신군들이 오히려 우창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우창이라는 동네에서 누구들이 신군들이 봉기하게 된 겁니다. 이를 우리가 우창 봉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찬폭동을 진압해라. 그랬더니 신군들도 난 싫어. 난 정부 네가 싫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이러면 이 우창 봉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창 봉기를 기점으로 해서 자 시험 문제에서는 요게 신의 혁명의 직접적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민간철도의 국유와 선언 됐죠? 그 다음에 우창 봉기 이러면서 이제 혁명이 전개가 될 건데 우창 봉기를 기점으로 해서 자 뭐하게 되냐면 자 올릴게요. 선생님은 각각의 성들이요 각 성들이 각 성들의 독립선언 성들이 자 독립을 선언하게 됐고 이 독립을 선언한 성들끼리 자 무슨 민국을 만들게 되냐면 중화민국을 만들게 돼요. 그 중화민국을 만들었는데 임시총통으로 임시총통으로 누굴 갖다 앉히냐면 순언 순언을 임시총통으로 앉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독립의 선언을 하지 않았던 성들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독립선언에 자 불참했던 성들은 이청왕조와 자 손을 잡고 여기에 있는 중화민국의 순언을 제거해라 라고 하면서 자 누구를 내려보내냐면 위안스카이를 자 뭐하느냐 파견합니다. 그럼 위안스카이를 파견했는데 이 위안스카이가 지금 임시총통으로 있었던 이 순언과 맞닥뜨리면서 순언이 제안을 합니다. 야 위안스카이야 힘겹게 지금 혁명을 성공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근대국가를 가야 되는데 다시 청왕조의 자 부활이 나타나면 이건 우리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다. 그러지 말고 자 우리 이렇게 하자. 네가 총통해. 네가 총통을 하고 됐죠? 그러면서 청왕조를 자 무너뜨리자 라고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도 어 그래? 내가 대빵을 하는 거야? 좋아. 그럼 내가 하지 뭐. 결국은 이 위안스카이가 순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총통에 위안스카이가 올라가게 돼요. 중화민국에.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청왕조는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지도상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 있는 수찬성은 양찌강 상류지방인데 수찬폭동이 벌어졌고 이걸 진압해라. 그랬더니 우창의 신군들이 오히려 이걸 진압한 게 아니라 여기서 봉기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각의 성들이 뭐였습니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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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을 선언했고 그 독립을 선언한 성들끼리 무슨 민국? 중화민국을 만들었죠. 그럼 독립선언에 동참하지 않았었던 이러한 찌끄러기 성들이 있을 때인데 이들이 청왕조와 자 손을 잡고 그러니까 청왕조 입장에서는 이 잔여 병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다 끌어모아서 이거에 대한 지위를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위안스카이 그래서 위안스카이한테 맡겨서 자 여기 있는 누구를 순언을 제거해라. 여기 있는 이 중화민국의 수도가 자 난징입니다. 중화민국의 수도가 난징 그래서 난징의 수도를 둔 중화민국 자 순언을 제거해라 라고 위안스카이가 내려왔는데 오히려 순언과 협상을 했다. 그럼 청왕조는요? 찌끄러기 병력들을 다 끌어모았는데 뭐 했습니까? 끌고 내려가서 여기에 총통이 되어버렸죠? 그럼 청왕조는 결국은 허수아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했다 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실질적 총통이 되면서 청왕조는 자 멸망을 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봤고요. 각 운동에 자 뭐를 기억하시라고요? 각 운동에 슬로건 그쵸? 자 슬로건 그 다음에 중심인물 이렇게 기억하는데 1차 아편전쟁 자 2차 아편전쟁 사이에 태평천국 운동이 있었다. 자 그리고 양무 운동이 있었다. 진압은 이렇게 양무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진압됐다라는 거 변법자강 운동이 있었고 의화단 운동이 있었고 광서신정이 있었고 무슨 혁명이 있었다? 신의 혁명이 있었다더라. 자 신의 혁명으로 일해서 이제 무슨 민국이 들어서고 중화민국이 자 들어서게 됩니다. 요 중화민국 요거 선생님이 이제 다음 강의로 이어서 전개를 할 거고요. 요걸 좀 마무리해드리면 자 보십시오. 이 운동 중에요. 이 운동 중에 청나라를 무너뜨리자 청나라를 무너뜨리자라는 운동은 뭐가 있죠? 태평천국 운동 또 뭐가 있죠? 신의 혁명 그럼 태평천국 운동과 신의 혁명은 청나라를 무너뜨리자라는 주장을 했었던 운동입니다. 두 번째 이 운동 중에 아래로부터의 운동 쉽게 얘기하면 민중들이 중심이 된 운동 그러니까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 위에서 한 운동이 아니라 민중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래로부터의 운동 뭔 말이 이해되었죠? 자 태평천국 운동도 아래로부터의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의화단 운동도 아래로부터의 운동입니다. 신의 혁명도 아래로부터의 운동입니다. 됐어요? 그럼 나머지의 광서신정이나 변법자강운동 양모운동 같은 경우는 그렇죠. 위로부터 관료들이 중심이 된 자 그런 운동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태평천국 운동과 신의 혁명은 자 두 가지가 겹치네요. 그죠? 뭡니까? 청조 타도를 외쳤고 또 어디로부터의 운동이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에 가시게 되면은요. 자 50쪽에 가셔서 50쪽에 가셔서 1차 아편전쟁의 하나만 밑줄 그겠습니다. 과정의 임칙서 결과 자 별표하시면 되고요. 됐죠? 결과 별표하시고요. 어 밑에 자르탐구 1번의 난징조약이 볼 겁니다. 자 이거 원문 자 별표하시고 해석된 거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아편전쟁은요. 두 개 밑줄 그겠습니다. 자 에로우 사건 하나 그 다음에 프랑스 선교사가 피살됐다. 밑줄 그시고요. 오른쪽 넘어가셔서 자 결과에 베이징 조약에다가 별표하시고요. 핵심 체크 쪽에 가게 되면은 텐진 조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추가됐는지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영토와 관련된 거 즉 주릉반도를 활량했다. 연애주를 뺏겼다. 나는 영토와 관련된 것만 추가됐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태평천공운동에 자 과정 밑줄 그으십시오. 과정 밑줄 그으시고요. 멸만 흥안에다가 밑줄 그으십시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양모운동에 가시게 되면은 과정에 밑줄 그으시고요. 중체서용에다가 밑줄 그으십시오. 나머지는 읽으십시오. 변법자강운동에서는 자 과정에 가게 되면 첫 번째 기억에다 밑줄 그으시고요. 됐습니까? 어느 나라 그걸 따라했다? 일본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슬로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변법자강운동 변법자강이 슬로건이기 때문에. 자 밑에 어 무술변법의 내용에서 기억번을 밑줄 그으시고요. 됐죠? 하지만 실패하게 됐네요. 며칠 만에? 백일 만에. 밑에 의화단운동에서는 중심 인물 사람 이름은 따로 없고요. 의화단이란 단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슬로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청멸량 밑줄 그으시고요. 신축조약 밑줄 그으시고요. 어 신축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니은이죠. 니은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했다라는 거. 밑에 광서신정은요. 보수파들이 중심이 됐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어 두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과거제가 폐지되었다. 또 신군이라는 게 창설되었다. 두 개.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오른쪽 가시게 되면 신의혁명 신의혁명에서는 과정에 기억번 밑줄 그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전개과정입니다. 근데 이 전개과정은요. 오른쪽에 핵심 체크 쪽에 지도가 있을 겁니다. 그 지도에서 1911년 몇 월달 몇 월달 몇 월달 1912년 몇 월달 몇 월달 월별로 사건의 전개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별로 외울라 하지 말고 선생님이 정리했었던 그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 있는 지도를 한 번만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결과의 값은 자 별표하시고요. 이쪽 뒷부분은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 자 이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중국의 이제 왕조는 자 시대가 왕조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왕조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최초의 국가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라가 있었고요. 자 실체가 확인된 은나라가 있었고요. 주나라가 있었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 은나라 값골문자 주나라 봉건제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그리고 나서 춘추 전국시대 통일한 게 진나라 한나라 위진 남북조시대 자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5대19시대 자 이걸 통일했던 게 송나라 그 이후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됐습니까? 그랬다가 청나라가 자 지금 무너지고 무슨 민국으로 중한민국으로 자 탈바꿈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